K-POP 팬분들의 투표로 최고의 아티스트를 가리는 해외 팬아시아 탑10 워즈에서 패베스트가 미국과 영국 지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이 상을 저희가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아이분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상이게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템페스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식 이슈윅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 사랑해요